오늘 저희가 모실 분들은요. 음악으로 타오르는 열정을 발산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고막 방화범. 고막에 불을 지르는. 얼마나 강력하면 고막 방화범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지. 지금 최고 수위의 화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궁금하니까 이러지 말고 빨리 모셔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막 방화범 나와주세요. 첫 번째 고막 방화범 첫 번째 고막 방화범 너의 가족들이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안 용서할 그날이 올 거야 내 사랑이 세상도 양보한 걸 나 끝까지 아끼며 살아갈 길 살아갈 길 약속에 계셔요 서로 단바라도 넌 먼 나로는 같은 나로의 두 내 사랑입니다. 내 사랑이 나 지난데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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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시련진대도 널 위해 이겼을게 내 사랑에는 세상도 양보한 걸 나 끝까지는 아끼며 넌 사랑할게 약속의 저녁 서로만 바라보다 머린다 그래 같은 나라를 떠나면 기생활 흐린빌 돌아보아도 아무런 꿈에 못 돌아온 다다를 사랑하더라도 너 행복하더라도 만드는 거야 내 사랑 내 사랑 세상도 양보한 걸 나 끝까지 아끼며 널 사랑할게 나의 게임 나의 게임 사랑해줘 사랑만 바라보다 머린다 그래 같은 나라를 떠나 나의 게임 나의 게임 나의 게임 나의 게임 알겠지 나의 게임 나의 게임 나의 게임 나의 게임 감사합니다.